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역사 강사 이다지입니다. 여러분들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세계사 너무너무 어려웠잖아요. 세계사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해설 강의 꼼꼼히 하나씩 하나씩 내용들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이 내용들 전개해 줄 때는 해당 파트가 어느 파트에서 시험에 나왔는지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쉬운 거는 빠르게 확인하는 측면에서 지나가고 어려운 내용들을 꼼꼼하게 단계별로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까지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다음 유물을 남긴 고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오답률이 몇 퍼센트예요? 14% 그렇게 높지 않지 쉽게 가볍게 풀 수 있는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어. 4대 문명에서 나올 거고 뻔하잖아 사실 이 파트에서 뭐가 나올지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싸움이겠죠. 내용들 키워드를 체크를 해보면 수메르 인의 도시다라고 하는 부분 쇠기문자 등의 내용을 통해서 예전처럼 뻔하게 자료를 주지는 않아 요즘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뭐 우르나 우르크 같은 도시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수메르 인, 아무리 인, 아카드 인 이런 키워드들, 좀 생소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1번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보통 1번 문항은 오답률이 10% 이하로 형성이 되는데 얘는 14%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해당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보면 정답은 여러분 3번에 나와있죠. 60진법과 태음력을 사용하였다가 정답이고 1번 파르테는 신전을 건립하였다. 그리스에 대한 설명이죠. 나일강 유역에서 발달한 것은 이집트 문명이고 하라파 등 계획도시를 건설했던 거 하라파, 모인조다로 등지는 인더스 문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복의 내용을 갑골에 기록하였다. 황어문명과 관련된 설명이죠. 가볍게 여러 번 풀어봤고 5번 전복의 내용을 갑골에 기록하였다. 황어문명에 대한 설명이고 우리 가볍게 풀어봤고 2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가나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묻고 있어. 해당 문항은 오답률이 46%에 이를 정도로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30%만 넘어도 오답률이 어느 정도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문항이었던 거거든 40%가 넘어가면 굉장히 어려웠던 문항이라고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문항이지 가를 봤더니 나폴레옹 전쟁 참전을 계기로 서유럽 사상에 영향을 받은 청년 장교들 이런 청년 창교들이 차례가 있었으니까 러시아에서 이렇게 거사를 계획하는 모습을 통해서 데카브리스트의 봉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번에 9월 평가원에서는 연표적인 디테일 부분이 점수를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연표적으로 복습너트 강좌나 연표특강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잘 적용해서 푸실 수 있어야 했습니다. 데카브리스트의 봉기는 1825년에 일어났고 해당 내용들 중에서 선생님이 강조했었던 내용은 데카브리스트의 봉기를 일으켰던 청년 장교들이 입헌 정치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건 내용의 디테일 정도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봤더니 술탄 압둘 하미드 2세가 범이슬람주의를 강조하며 자유주의를 탄압하자 제3군단 소속 청년 장교들이 파리에 있던 튀르크 비밀혁명 집단과 손을 잡고 고사를 계획하였다. 청년 장교들이 오스만 제국에서 이 입헌 정치를 요구했던 게 바로 청년 튀르크당 청년 튀르크당의 입헌 혁명과 관련된 내용이고 해당 시기가 1908년이었습니다. 선택지에 들어가 볼게요. 1번 자가 데카브리스트의 봉기가 7월 혁명에 영향을 받을 수가 없자 데카브리스트의 봉기가 1825년에 일어나는데 프랑스의 7월 혁명은 1830년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연표적인 디테일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완벽하게 소거해서 지울 수가 있었어. 선생님이 총편 찍을 때까지만 해도 책에서 너무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 실제로 너무 어려웠고 그런데 공부를 진짜 개념에 대한 이해 정도가 굉장히 훌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출제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뭐 쉬운 선택지 예를 들어 오지선다 중에서 3개 정도 쉽게 지우고 2개 중에서 막 이렇게 보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선택지 하나하나를 다 생각해서 검토해서 풀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시간이 뭐 엄청 많이 남거나 하지 않고 부족한 친구들도 있었을 거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개념을 빨리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연표 학습했던 것도 빨리빨리 나올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2번 선거권을 노동자층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다. 대표적인 요구는 프랑스의 1848년 2월 혁명의 내용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영국의 선거법 개정 운동 과정 중에서도 1차 선거법 개정에 영향을 받아서 일어났던 차티스트 운동에서도 노동자들을 주도로 해서 선거권 확대의 운동을 벌였던 내용에서는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죠. 3번 청년 트리크당은 입헌 정치의 부활을 주장했습니다. 당시에 러티 전쟁 그 직전에 이 미다턴법이 중단이 되었고 러티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다시 전제정치가 부활되자 입헌 정치의 부활을 주장하면서 일어났지. 정답은 3번입니다. 나, 제국 안에서 와하부 운동의 등장을 초래하였다. 자, 와하부 운동 자체는 아랍인들의 민족주의랑 관련되어 있죠. 당시에 아라비아 반도랑 관련된 운동이고 오스만 제국에서 일어난 청년 트리크당의 입헌 혁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5번, 가나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일단 가에 대한 내용을 모르더라도 나, 청년 트리크당의 입헌 혁명이 공화정이 아닌 입헌 정치의 부활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내용만 알더라도 풀 수는 있었을 텐데 사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선생님이 이번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내용도 추가됐던 이 내용까지 포괄해서 내용을 보면 훨씬 더 좋습니다.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이 복습노트에서 뽑아온 거든 강의에서도 얘기했고 데카브리스트의 난이 일어나는 데카브리스트의 난은 농노제의 폐지와 입헌 정치의 실현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강의에서 강조했지. 해당 내용들을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으면 훨씬 더 깔끔하게 문제가 풀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문항이었지.